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렘입니다 오늘은 헬로윈날이에요 오늘 알 수는 없는데 아쉽지만 헬로윈을 위해 특별한 메이크업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헬로퀸 메이크업 하기로 했어요 저도 처음 해볼테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진 보면서 따라할게요 시작해볼까요? 일단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려고 모이스트리저를 아까 있는 메이크업을 지워서 지금 눈이 여기 아직도 아이라이너 남겨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파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세요 이제 모이스트리저를 발라보 나서 컨실러로 I'm gonna keep 다크서클 그리고 여기 음악 좋아서 딱 메이크업 영상 같아요 지금 이거는 선으로 이렇게 탑탑 탑 탑 하면서 발라볼게요 스펀지로 하면 스펀지 먹어서 컨실러를 조금 더 진하게 하기를 위해 손으로 이렇게 탑탑 탑탑 해요 지금 쿠션으로 갈 건데 부족한 데 있으면 또 거슬리로 픽싱 할게요 헬로퀸 메이크업이 되게 하얗게 해서 가장 하얀 쿠션을 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윈에 작년에도 갔었고 2년 전에도 갔었어요 이태원에서 제가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 너무 많은데 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메이크업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어느 사람도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직 안 가보셨으면은 꼭 가보세요 한 번 오케이 I think The face is done Eye shadow 일단 제일 빨간 거랑 밝은 거랑 눈 위에 픽싱하고 네 빨간색 어... 아이샤도우가 없어서 립스틱이랑 눈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아 처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It's the first time 빨간 색깔 on my eye ever 어... right 오케이 I'm gonna fix it 립 브러쉬 손도 조금 더 레드 왜냐하면 쿠션이 너무 촉촉해서 이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조금 핑크 보이고 너무... 잘 못 붙여요 얼굴에 그리고 립스틱이니까 메이크업 is my passion I believe I can do it 케잇 BU1 블루 지금 조금 심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돌아다닐 테니까 어차피 이거 쇼우 메이크업이니까 진하게 이렇게 조금만 해서 거울이 잘 안 보여서 너무 귀엽게 메이크업 Cleanser 이제 더 자연스러워졌죠? 밤에 사진 찍을 테니까 진하게 하면 좋아요 잘 보이려고 사진에서 그쵸? 아주 좋습니다 헬로크윈 엄청 예쁜데 제가 뭐 생일 헬로크윈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이 쪽은 잘 안 보여요 사실 블랙 가이셔도 필요한데 오늘 좀 준비 잘못 돼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운 다크 브라운으로 조금 더 메시해 보이게 약간 멜티드 메이크업 하게 보이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시면 블랙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약간 이렇게 떨티하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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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어 모어 멜티드 이쪽은 진짜 잘 안 보이지만 컨실러 쓸 필요 없었네요 딱 후석을 있어도 돼요 마스카라 이제 마스카라 발릴게요 저의 페이로이트 메이블린 포샵이랑 메이블린에서 합찬 부탁드립니다 흐흐흐흐 오른쪽에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마스카라까지 했고 이런 별로 딱 프로페셔널 아닌 메이크업도 이렇게 오래 걸린데 영아지 갈 때 얼마나 걸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진짜 진한데 저기서 보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픽싱 아닌데 아이라인은 메싱 더 메싱 더 메싱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많이 메싱 이제 얼굴에 포인트 하트 그릴게요 사실 그 할리쿠인 메이크업이 조금 더 이렇게 위에 이쪽에 있는데 제가 더 이렇게 밑으로 해서 하트를 다 잘 어디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라서 이해해주세요 여기 화면 안 보일 것 같고 여기 해야 되겠어요 한 번 이쪽에 할게요 어때요? 어때요? Not bad 이제 립 입술은 중요하죠 바이더웨이 이 립스틱은 정말 정말 좋아요 웨이키메이케 1번 바를 때 너무 부드럽고 바르고 나서 바로 드라이하게 돼 그래서 잘 안 지우는 것 같아요 오늘은 립 펜슬이 없어서 조금 더 천천히 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 브라운 아이 브라우 아이 브라우 아이 브라우 차이가 보이죠? 아주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메이크업 이제 왕성입니다 근데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죠? 제가 봤을 때 안 닮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헬로윈 가실 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옷 이렇게 재미있는 거 입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이크업으로 인기 많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헬로윈 때 가장 핫한 이태원에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은 메이크업도 엄청 잘했고 옷도 엄청 잘 입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헬로윈 I always wanted to be crazy sweet psychopath 오늘은 제가 무서운 여자입니다 갈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걸 헤어로윈 네 네 네 네